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CU에서 저번에 딸기 오믈렛이 출시됐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짠 바나나 오믈렛이 출시됐어 CU 편의점에서 가격은 2,500원이고 두 개 들어있는데 가격이 2,500원이야 통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썼거든 통 바나나 안에 통으로 바나나가 들어있대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일단은 오믈렛이 두 개 들어있고 냄새가 그 냄새가 나 그 바나나 우유 있지 바나나 우유의 그런 상큼한 바나나 냄새가 나 진짜 바나나 우유 냄새 나고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이 안에 통 바나나가 들어있대 통 바나나 먹어볼게 음 음 음 맛있네 맛있다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 안에 안에 바나나가 통 통 안에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있다 안에 보니까 바나나 바나나가 들어있고 바나나 위에 이렇게 크림으로 감싸져 있는거야 대박이지 대박 맛있어 맛있어 진짜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맛있어 음 이 크림 크림 자체에서도 크림이 생크림이긴 생크림인데 약간 바나나 맛이 약간 바나나 맛이 첨가돼가지고 크림에서도 약간 바나나 맛이 나 크림에 의석으로 바나나 크림에서도 바나나우유 맛이 나고 아무튼 이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 통으로 들어있어 통으로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이렇게 봉지에 써있거든 통 바나나가 들어있어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안에 통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있어 진짜 담기 진짜 안에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 있는 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에 안에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진짜 대박이지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어 이게 2,500원이면 괜찮아 진짜로 두 개로 했는데 2,500원은 괜찮아 쉬운 편이죠 암튼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바나나 우유 맛이 나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